난 아무 잘못 없지 나한테 악플 달고 내가 존나 뭐라 하면 부들부들거려서 고소를 때려봤자 어차피 무혐이 나오잖아 어 나는 어 괜찮은 랩에 의지법 같은 건 나한테 안 통해 그건 돈 많은 나의 스탬 애초에 범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돼 어 어 정신 취하려 어 난 개쩌는 놈 어 내 멘탈은 절대로 나가지 않나 어 아무것도 데미지 입히지 못해 고소 다위로 예 고소를 백번 천번 만번을 해봤자 너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애한테는 데미지 일도 없지 멍멍멍 지져봐 어 피해자 진술해봐 어 난 절대로 범죄 안 저질러 수고